3구 대선에서 관내 사전투표 여러분들 사전투표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거소 손상투표, 거소투표 손상투표, 관내 사전투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 다음에 제외국민투표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은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다음에 별도 시간을 나누고 오늘은 2022년도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정도로 투표를 조작한 2022년도 3구 대선의 전국 관내 사전투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를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특정구, 송파구, 강남구, 성북구 등의 그런 선거는 4박 5일 사이에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으로 나누어진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후보별 투표율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표본오차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의 투표자는 4박 5일 사이를 두고 투표 성향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넘어선 경우는 그러니까 표본오차를 넘어서 그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큰 경우는 사전투표 조장을 강하게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계학, 현대과학의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통계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시죠. 전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전국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전국입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2022년도 3구 대선에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후보별입니다.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9%의 전국평륜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의 평륜값이 나왔습니다. 일단 선거가 공정한 경우에는 표본오차인 1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에서 8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뭘 의심해 볼 수 있냐.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심각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에서 각 후보별 소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2.8%였습니다. 후보 벨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온 것이죠. 이 자체가 그냥 9% 마이너스 8% 크기도 문제고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고 윤석열 후보는 항상 전국적으로 마이너스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바로 2022년도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3구 대선에서 선거관립위원회가 공동작품으로서 엄청난 대규모의 사전전거 조작에 의한 전산조작으로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된 실물투표지를 대거 투입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것을 아주 깔끔하게 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 표도 훔쳤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심상정 후보도 크기는 작지만 전국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당의 윤석열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항상 마이너스 8%입니다. 평균 값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항상 크기는 작지만 마이너스입니다. 두 군데에서 표를 빼앗았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강한 의욕 제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정직합니다.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금수완박법이 아니라 금수완박법 할아버지를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선거 결과 데이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범죄를 은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그냥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메인 서버에 있는 역대 모두 선거 데이터를 다 불탈라버립니다. 분서 경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베리타스 오디움 파리티님이 정오를 불러오는 진실일지라도 누군가는 말해야 됩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진리일지라도 누군가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세상에 소리쳐야 됩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고 2020년도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질을 행했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는 모두 다 부정을 했고 이런 것을 누군가는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외치고 누군가는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길이지 그렇지 침묵하는 것은 바로 동물의 길이고 짐승의 길이란 겁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9% 마이너스 8%입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들 바로 민주당이 한 겁니다. 586개의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사무총장이 그만두는 게 문제 해결이 된 거 아닙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난 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전산을 담당했던 박찬진 김찬진 또 사무총장이 지금 또 사무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노동조합에 의해서 장악된 선거관리위원회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왜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그런 공적 조직을 유지해야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금 먹는 기생충들이죠. 세금이 여러분들 그냥 그야말로 표를 한 것이 표 나눠주고 표 찍고 하는 거 아니합니까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전국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전국에는 모두 서울특별시로부터 했던 17개의 시와 광역시가 있습니다. 이 17개의 시, 도 및 광역시 전체에서 여러분 바로 윤석 여러분은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에 따라 가지고 현저하게 이런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작이 가장 좀 심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 경상북도입니다. 크기가 작습니다. 경상북도가 조작이 좀 심하지 않았던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가 좀 작네요. 대구시가 작네요. 대구시가. 대구, 경북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가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모든 17개 도 및 광역시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마이너스 값이란 자체가 문제고 이렇게 1에서 3%를 벗어나서 이렇게 큰 그런 차이값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차이값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항상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2%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재명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의 승리를 거둘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데칼코만이 마치 그림 물감을 접은 종이에 놓고 탁 펼친 것 같은 이 자체 좌우대칭관계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86과 민주당과 선관위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어떤 짓을 했던 것은 바로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전국 시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데칼코만이 좌우가 일치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군데만 더 보시죠. 그러면 서울은 어떠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 서울은 이재명 후보는 10에서 14% 정도의 플러스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가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참고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후보별 차이의 평균값이 2.8%였습니다. 정확하게 공정선거인 경우에 표본오차 1에서 3%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 발각이 되지 않겠다 이런 식을 해가지고 국민을 개, 가재, 붕어, 소새끼, 염초새끼, 개새끼처럼 이렇게 여기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선거를 훔친 다음에 여러분들 권력을 연장해서 좌파 장기 집권과 좌파 연구 집권을 꾀하고 이해찬 시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이 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든든한 뒷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권력을 그냥 훔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윤석열 후보는 항상 서울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부터 시작해서 강남, 송파, 강동구가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모두 다 뭡니까? 윤석열 후보는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의 수치도 엄청나게 큽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를 차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선거인 경우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었는지 쑤셔 박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까지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발각이 되지 않겠다. 심상정 후보 포도 다 뺏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보다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정의당은 왜 이런데도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표는 이런데도 왜 국민의힘은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주범이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손을 쓴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4.15 총선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항상 여러분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될 차이값이 10에서 14% 플러스를 기록하고 윤석열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이야기. 더 이상 뭘 이야기해야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참고로 서울에 이어가지고 여러분 경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분포는 경기도는 이재명이 3에서 11%를 차지하고 윤석열이 마이너스 예스 마이너스 1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에서는 조작 안 한 지역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경기도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쫙 아름답습니다. 엄청 아름답습니다. 여기 표가 좀 작은 데는 안성 씨입니다. 안성 씨. 안성 씨는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왜 보궐선거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나온 국민의힘당의 후보의 지지율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한 겁니다. 안성 씨는. 안성 씨는 예외적입니다. 안성 씨는 조심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입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안성 씨가 여러분들 얼마 정도 공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경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3하고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10% 내외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돌출한 값입니다. 돌출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다만 지금 말씀드려주는 건 그것은 안성 씨에는 국민의힘당의 후보인 김학용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김학용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부정선거가 들통날 수 있으니까 개입을 조작을 심하게 안 한 것이죠. 이렇게 김성호 님이 조작을 하려면 이해가게 해야지 저렇게 한 사람한테는 유리하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게 무식의 극치지요. 좀 긴가민가하게 나와야지 누워 침맥깁니다. 날 잡아갈 가시오라 하란 말이죠. 수사 전문가가 수사하면 당장 잡아내겠네요. 그렇게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작을 할 때는. 조작은 대부분 이렇게 대칭 구조로 갖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안성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2.4%입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시만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수치가 작은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 당의 김학용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심하게 조작했을 때는 바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비교하기 때문에 눈물을 먹었고 안성시만 이렇게 조작을 아주 작게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하고 달리 조작을 아주 작게 한 적이 바로 안성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어떻게 한번 들키지 않고 이번 작전을 성공시킬 것인가. 이렇게 엘 라울렌님처럼 부정선거 밝혀지고 민주당 172성 모두 구속되고 국회의 법과 박탈될 때까지 정말 목숨을 거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북폭동일님은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변했겠습니다. 변했을 겁니다. 안성시는 마이너스 0.024. 이게 틀렸네요. 이게 여러분들 0.24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2.4%입니다. 2.4% 0.024니까 2.4%입니다. 그러니까 딱 다 오차범위 안에 딱 좌우대칭이네요. 이재명 2.4% 연성열이 마이너스 2.4% 이 모든 여러분들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여러분 건축구조물도 보면 대개 사람이 되게 심적으로 균형이 유지될 때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미를 강조하는 그런 건축물들 보면 대부분 그리스 신전이라 있는데 보면 다 좌우대칭이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좌우대칭이. 딱 좌우대칭이 이렇게 맞습니다.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이게 조작인 겁니다. 딱 좌우대칭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조작은 다 좌우대칭입니다. 조작이 없는 자연수 같은 경우는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쭉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국민의힘의 김학용 의원이 54.2%로 경기 안성의 재보선에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당선된 바가 있고 보시면 김학용 후보는 경기 안성에서 18대 19대 20대 내리 3선을 했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21대에서 떨어진 거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이규민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지만 이규민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김학용 후보가 4선 고지에서 패배를 맞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4.15 총선이네요. 4.15 총선. 4.15 총선 당시에 이규민 후보는 더불음 어휴 이게 가만히 계시죠. 이게 보시죠. 여기 여기 맞네. 이규민 3선 의원하고 이규민 씨가 더불음직당의 이규민 씨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8.7%였습니다. 그리고 3선이었던 미래통합당의 김학용 위원이 6.83%였습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차이고 조작을 더 심하게 한 관내 사전투표 차입니다. 이규민은 플러스 10.24 김학용은 플러스 10.24 김학용은 마이너스 10.2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학용 그런 후보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더불음유당 측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를 이렇게 심하게 조작하고 10.24% 마이너스 10.2% 관내 사전투표를 8.7% 마이너스 6.83% 조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선거로 패별한 겁니다. 이번에 당선된 보궐선에서 당견된 김학용 의원이 정상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더불음유당 측의 2020년도 4.15 총선 부정선거로 인해서 경기 안성시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김학용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비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적게 한 겁니다. 표시가 안 나도록.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해서 이렇게 투표를 조작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2022년도 소위 관내 사전투표에 이루어진 조작 행위를 전국 차원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에 통해서 보셨고 특히 경기도에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2.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2.4% 표본오차인 1에서 3% 머무는 이례적인 장수를 한 군데 보았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성시입니다. 그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학용 후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안성시에 출마했기 때문에 김학용 후보의 보궐시 안성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그런 선거 결과가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를 대신에 출마를 안 시켰지 않습니까? 종로구의 대통령 선거에서 마음껏 조작을 하기 위해서 후보를 출마를 안 시켰죠. 종로구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 후보의 선거 결과하고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선 결과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종로구에는 일부러 출마를 안 시킨 거죠. 안성시에도 일부러 출마를 안 시켰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작게 조작을 한 겁니다. 작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는 도움이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3구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에서 특이상 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022년도 3구 대선의 부정선거를 다각도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나가는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 2020년도 4.15 총선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서기사항은 한번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많이 고심한 흔적들이 관찰됩니다. 특히 3구 대선과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구에서는 함께 실시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발각되지 않도록 크게 조심한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국민의힘당이 출마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 결과하고 비교가 돼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의혹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은 적게 개입을 한 겁니다. 적게.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경기도 안성시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면 소위 민주당에 속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무얼 조심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심한 것은 교차투표가 발각되지 않도록 무척 조심을 했습니다. 교차투표는 거의 부정선거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차투표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투표에서는 특정 지역구의 투표자들이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이 전형적인 교차투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보궐선거의 예를 들면 보궐선거는 국민의 심당을 지지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 그것이 바로 교차투표인 겁니다. 그것은 거의 부정선거의 유력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력 증거는 4.15 총선이 끝난 이후 전국의 모든 곳에서 교차투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구나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2020년 3구 대선에서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선거조작 기술자들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교차투표가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던 그런 과거의 도표인데 왼쪽에 딱 두 개만 보시죠. 두 개만 이것이 지역구 선거입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이게 득표율입니다. 항상 미래통합당이 이깁니다. 민주당을 붉은색이 초록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만 되면 현저한 차이로 푸른색인 민주당이 붉은색인 통합당을 이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51.72 대 45.40을 읽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56.90 대 40.71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대전동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차투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오른쪽에 막대그래프 두 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이런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장인 미래한국당이 붉은색으로 당일투표에서는 35.10 대 28.75로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대전동구의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에서는 뭡니까 민주당에게 몰프를 준 겁니다. 민주당이 이깁니다.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는데 어떻게 같은 지역구 국민들이 사박오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대전종구에서 일어났던 교차투표 현상이고 이같은 교차투표 현상이 2020년도 4.15 총선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관찰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 양천구 갑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왼쪽 두 개입니다. 당일투표는 항상 붉은색인 미래통합당이 이깁니다. 사전투표는 항상 뭐죠 푸른색인 민주당이 이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속으로 이야기하면 미친 결과다.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교차투표다. 그것을 의미를 더하면 이것은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두 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차투표를 설명하는 겁니다. 양천구 갑에서 비례대표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리당인 미래한국당은 항상 당일투표에서 붉은색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항상 푸른색으로 패배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교차투표 현상이 발각되는 것을 2022년도 3구 대선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3구 대선과 보궐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출마시켰던 지역이 종로구도 있습니다마는 종로구를 일단 빼고 서초구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70%입니다. 안성시에서는 5.90%입니다. 청주시 상당구에서는 6.2%입니다. 이것도 아주 큰 수치입니다. 투표소에 간 투표자가 표를 두 장 받습니다. 대통령 선거용 투표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용 투표지 표를 두 개를 받는데 여러분 그 표 두 개에다가 다른 당 후보를 찍는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이런 것이 많이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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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선거조작기술자들은 엄청 조심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청주시 상당구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이재명 후보는 5.0% 윤석열은 마이너스 3.9%입니다. 현저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작 규모가 적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조작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구에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인데 이렇게 여러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적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청주시 상당구입니다. 조심했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했다는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뭐를 교차 투표를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은 안성시입니다. 이미 한번 살펴봤지만 한번 더 확인한 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도 이렇게 작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3.4%가 아니고 2.4%입니다. 2.4% 2.4%입니다. 2.4% 딱 여러분들 좌우대칭이 되죠. 좌우대칭이. 좌우대칭이 딱 나오는 겁니다. 가장 뭐죠. 경기도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적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표시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목표는 뭐죠. 교차 투표. 부정선거가 걸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7.0%의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진장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무진장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가 차이가 난 겁니다. 엄청난 격차가 났다는 것이죠.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에서도 10%대로 도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대를 서초구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몇% 났냐. 7%가 난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의 조작을 무진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서초구에서는 윤석열 마이너스 10.3% 이재명 11.0% 총 21.3%를 조작했습니다. 불구하고 조은희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는 플러스 7.0%로 기록하였다. 그만큼 뭐죠. 두 후보의 격차가 무진장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민주당의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의 관련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공동작품이다. 이런 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냐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나가는 겁니다. 착실히 꼼꼼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종로구에서는 교차투표 발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재비하게 조작을 했다. 윤석열 마이너스 13%. 이재명 14.5%. 총조작율 27.5%. 무재비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았습니다. 종로구에서는 출마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물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종로구에서는 이낙연 후보 대신에 민주당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투표가 발각될 염려가 없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발각될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무재비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습니까. 윤석열 마이너스 13%. 이재명 플러스 14.5%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4.15 총선에서 일어난 기막힌 일을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경태 동대문을 안규백 동대문갑 오기영 도봉을 모두가 더불음지담 후보로서 승리를 했습니다. 장경태 동대문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조작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장경태 후보는 11.05% 이해운 후보는 마이너스 11.7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총 조작률은 22.70%입니다. 그냥 이 도표 하나만으로서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의 서울평균값은 후보별로 2.8%였습니다. 2020년도 21대 4.15 총선 전국평균값은 25%였습니다. 양 후보의 조작을 다 합쳤을 때. 공정선거인 경우에 각 후보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한 장만으로 해서 그냥 동대문을의 장경태 후보의 당선은 그냥 무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열쇠번째입니다. 동대문굴 어른 사전투표자가 3만 6천명 당일 투표자가 6만 7천명 10만 명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로 나누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35.2% 당일 투표율은 64.8%입니다. 1번을 2번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에서는 105.2% 이것은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5.2표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167.8표를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184.7% 나옵니다. 엄청난 객차를 보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여기서 크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의 표를 민주당 후보에게 집어넣어 줬구나.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얼은 동수가 6개입니다. 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수 수를 다 합치게 되면 49개입니다. 49개 투표수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49대 제로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49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 검정색 박스 안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뭡니까?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동대문구 얼의 사전투표에 참가한 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몇 프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49개의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곱하기 25%를 조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5%가 아니고 21.75%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49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투표 수를 계산하게 되면 8,567표가 나옵니다. 여기 기존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경태 후보가 5만 5천표를 얻고 이해운 후보가 4만 4천표를 얻어서 약 11만표 차이로 장경태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수치 교차표 수를 한쪽 장경태 후보는 빼주고 이해운 후보는 더해주게 되면 교정이 됩니다. 4만 6천표대 5만 2천표로 승부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는 추정치가 아니고 확정된 겁니다. 이런 결과 이 두 가지 결과만 보더라도 부정선거라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뭐죠? 추정치이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선거법은 절차법이고 절차상에서 하자가 있으면 다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 다음은 안규백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똑같이 조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동대문갑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일이 크게 여기 동대문얼도 조작이 좀 심했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후보가 13.05%입니다. 차익값이. 미래통합당의 허용봉 후보가 마이너스 12.47%입니다. 두 개를 합산하기엔 총조작률은 27.17%입니다.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전국의 조작값 평균은 25%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더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냥 슬라이드 한 장만 하더라도 바로 안규백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된 동대문으로는 완전히 부정선거였다. 뭐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단 것은 확정된 겁니다. 이것은 중앙선거알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확정됐기 때문이고 이것은 밑에는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14번입니다. 동대문 갑에 사전투표자 수는 4만 1천명 당일투표자는 5만 7천명입니다. 9만 9천명의 투표자가 참가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41.7%입니다. 여기서도 당일투표의 조작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5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격차가 발생합니다.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64.8표를 얻었습니다.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외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203.2표를 얻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뭐죠. 이것은 조작선거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를 같이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걸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갑은 동수가 8개입니다. 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가 52개가 됩니다.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은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일에 참여한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인수 내 승수의 27.17%를 조작한 겁니다. 따라서 모든 걸 조작했기 때문에 52군데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52대 제로로 승리한 것은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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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짝 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52성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로써 그냥 부정선거한 겁니다. 간단하게 해서 무슨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짓을 저질렀 겁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차원에 제정한 겁니다. 여러분 밑에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교차투표수로 교산하면 1만 470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발표한 발표 결과 기존 5만 1,551표 대 4만 874표가 왜곡됐다 조작됐다 생각하고 교차투표수만큼 빼주고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중간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4만 1천 표 대 허용범 허가 5만 1천 표로 허용범 허가 승리한 겁니다. 승부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밑에는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위에 사실만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얼마를 조작했냐. 교차투표수의 2배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약 2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10만 1만 470표 곱하기 2 이게 조작 총투표수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도봉을의 오기형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부정을 한 겁니다. 오기형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2.01%입니다.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공정선거인 경우는 평균의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2016년은 전국 서울평균이 2.8%에 불과했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1.33%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공정선거인 경우는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사전투표를 올려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올려주고 김선동은 사전투표를 내렸기 때문에 나오는 투표입니다. 총 조작률은 23.34%입니다. 서울평균이 25%이기 때문에 좀 적게 조작한 겁니다. 적게 조작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치가 좀 틀렸기 때문에 제가 좀 고쳤습니다. 우회는 도봉구 어뢰는 사전투표자 수가 3만 7천명, 당일투표자가 6만 1천명, 총 9만 8천명이 참가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38.2%였습니다. 여러분들이 96.7%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당일투표입니다. 김선동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6.7표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에서. 김선동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러나 여러분들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합니다. 김선동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관내 사전투표에서 오기영 후보는 151.9표를 얻었습니다. 김선동 후보는 175.9표를 얻은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조작입니다. 조작. 엄청난 조작기를 한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선거가 부정인 거예요. 다음 여러분 테이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을은 모두 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동에는 4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소가 49개가 있었을 겁니다. 49개의 모든 투표소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총수의 몇 표를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23.34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49군데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겁니다. 49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49대 제로가 나올 확률은 확률적으로 0.5, 1의 2분의 1의 49성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건배치 달고 국회의사당을 할부하니까 이게 진짜 나라가 나라가 맞는지 이게 미친 나라인 거죠. 이게 도대체 상식으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면 좀 숫자가 난사반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교차투표소입니다. 교차투표소. 교차투표소인데 교차투표소만큼 빼고 대해주기를 합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것이 오기영이 5만 1천 표를 얻었고 김선동이 4만 표를 얻었기 때문에 오기영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교차투표가 사전투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가짜 숫자다. 진짜 숫자 한번 구해보자. 진짜 숫자를 구하기 위해서 교차투표소를 오기영이 일부러 조작한 것을 빼주고 8664. 그다음 김선동이 대주고 플러스 8664.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숫자가 얼마 나오냐. 오기영은 4만 2천 887표. 김선동은 4만 9천 538표. 오기영은 4만 2천 887표. 김선동은 4만 9천 538표. 승부가 바뀌는 겁니다. 7점표 차이로 김선동 후보와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도덕질한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도덕질해 가지고 여러분 1년 만에 우연입법 80%를 민주당이 다 통과시키고 지금 금수완답법을 우리가 172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통과시켜야겠다는 겁니다. 172석 중에 태반이 다 가짜입니다. 대한민국 1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건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뭐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준 거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국민이 안 준 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죄를 어떻게 덮겠습니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덮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하고 덮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발표한 것 중에서 약간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여러분들 보시죠 이수진과 나경은이 어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좀 여러분들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어제는 딴 것 다 많았지만 어제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교차투표자수고 어제 이게 좀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차투표소인 교차표수가 11,981표인데 이수진 후보에서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수진 후보가 6만 1,000표를 얻었고 나경은 후보가 5만 3,000표를 얻었으니까 8,000표 차이로 이수진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그런데 이게 다 오염된 거 아닙니까 조작된 거 사전투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작을 수정하자 조작을 보장하자 교차표수를 이수진 함께 빼줍니다. 11,982표 빼주고 나경은 함께 11,980표를 대줍니다. 그래서 수정된 게 뭐냐 이수진은 4만 9,426표 나경은은 6만 5,009표가 나온 겁니다. 6만 5,009표. 6만 5,007표는 6만 5,007표가 나온 겁니다. 나경은이 이긴 겁니다. 몇 표 차로 이겼습니까 6천 표 차로 이긴 겁니다. 나경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은이 이겼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에서. 100표를 얻는데 이수진은 91.5표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나경은이 100표를 얻을 때 조작을 해서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158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나경은이 100표를 얻을 때 이수진 판사 출신은 몇 표를 얻었습니까. 171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동작구에 모두 48개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2분의 1의 48성이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모든 지역에서 2분의 1의 50성 2분의 1의 48성이 다 이길 수 있냐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뭡니까. 이렇게 2분의 1의 49성 정도 확률로 모든 구역에서 도봉을 해서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길냐에. 어떻게 동대문으로 해서 2분의 1의 52성으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길냐에.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미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동대문으로 해서는 2분의 1의 49성 정도의 확률로 모든 투표소에서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하고 이렇게 선거를 훔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훔쳐가지고 권력을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72석이 뭐니 전이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근본 문제를 쉬시하면서 일체 본질과 핵심을 언급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나라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막힌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올 때는 주요 언론사들이 조금만 중심을 잡았더라도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4월 20일자 사설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의 양심과 이성상실은 정쟁 넘은 국가적 사태다. 참 옳은 이야기죠. 국회를 어떻게 장악했냐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이. 동아일보가 국회를 어떻게 그들이 장악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 사설이 4월 20일자가 국회에 장악한 정당의 양심이 이성상실은 정쟁 넘은 국가적 사태다. 이따히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국회를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그걸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언론사들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비겁할 수가 없고 이렇게 비이성적일 수 없는 겁니다. 전 세계 정상국가에서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고 국가의 수사기관을 통째로 폐지하겠다는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양심스런하듯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의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변명을 하지만 하지만 그 진짜 의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명 전 경기지대의 범죄 의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민주당도 이제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까지 경찰로 넘겨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검수완박에 앞장서는 황운하 의원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구이다. 최강욱 위원도 조국 전 강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을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를 증발시키려고 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들에 수사기관을 없애는 법을 만드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식 밖의 일을 위해 국회를 장악한 거대다수당의 양심을 내던지고 이성을 편개치고 이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상태다. 내란이 일어난 거죠. 왜 조선일본이 이렇게 비겁한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거대다수당이 된 것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대다수당이 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야기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진 데는 조선중앙동화가 엄청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 기막힌 세상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실시하면서 일체 본질을 국회의 장악정당 국회를 어떻게 장악했느냐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헌법기관인 민주당이 뭡니까. 헌법기관인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 부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1년에 수백억의 정당 모종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선거 부정을 주도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이나 다섯 번씩이나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언론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비겁할 수 있냐. 당신들은 자식들 안 키우냐 이야기죠. 궁금하면 이 표 하나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이 표 하나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이야기죠.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문재인 정권에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일목요연하게 뭡니까. 최중구 전직 기술직 공무원이 딱 그대로 입증하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는 다 부정선거였다.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더 이상 서울에 있는 모든 종류의 지역구의 선거구에 다 조작지를 해가지고 금배지를 달았는데 이 표 하나면 다 해결되는데 뭘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넘어가냐 이야기죠.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겁니다.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국가적 재난이다 이렇게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거죠. 내란이 다섯 번에 발생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침묵을 지킨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의 수사권 때문에 그냥 걸면 다 선거법 비반으로 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널리 권하셔서 부정선거 척결 공정선거 확립 선거정의 구현 2천만 명 정도가 결집되면 세상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기 지금 주어진 그런 070-7164-5130부터 4번까지 다섯 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셔가지고 전화로서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tv.net 또 가입하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실상을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국가적 재난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부정선거를 적용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검수완박법을 비롯해서 온갖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포함을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표를 스스로 만들어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건배지를 담 겁니다. 이런 사실이 올해 봄 향기처럼 널리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 채널은 실시간 방송에 직접 보시는 분이 행편이 없습니다. 과거에 10만 대가 만 대 정도로 방송 클릭 수가 줄었습니다. 노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단톡방이라는 많은 데에 관련 콘텐츠들을 널리 공유시켜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노예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힘을 받아서 이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현재로서 상당히 어둡습니다. 언론인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이렇게 비겁한 겁니다. 뭐가 책이 잡혀서 이렇게 비겁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난장판이 된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나라가 쓰레기통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선거제도 제대로 계획하기 힘듭니다. 선거제도 계획 아니면 또 계속해서 반복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겁니다. 개대지도 아니고 부정선거를 뻔히 알면서 부정선거를 계속 참여한다는 것이 이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은 그야말로 키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 그런 기막힌 그런 시대와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이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누이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릴 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가진 나라는 그 악행과 사악함이라는 것이 거의 한계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실제 사례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바로 위원회에 해당하는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이란 그런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었고 지금은 무소속 의원의 폭로 일파만파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20명은 감옥 간다면서 저로 하여금 찬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모두가 다 압니다. 이번에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뭘 목표로 하는지 첫 번째는 문재인 방탄용 두 번째는 이재명 방탄용 세 번째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불법 부정에 대한 방탄용 그 다음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탄용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 같으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내부 고발자 형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홍준표 현재 대구시장 후보는 제가 중앙정치에 불관냐 하겠다고 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우연 소지가 있고 전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숨어있는 입법권의 맹백한 남용으로 보입니다. 패배를 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습니다. 이것이 홍준표 국회의원이자 현재 대구시장 후보의 그런 발언입니다. 남자가 남자답다는 것은 남자가 이성적이라는 것이고 남자가 합리적이라는 것이고 남자가 페어프레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자가 승부를 승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26만 표 이상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소위 페어프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승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바로 홍준표 의원이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향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무소속 의원은 상고 출신으로 출발해서 삼성전자의 상무까지 올라갔습니다. 몇십 년 동안 노력해서 상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본이 잘 갖추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보면 양향자 국회의원의 진면목 진짜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아주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 감옥 간다면서 찬성하라더라. 강행 반대 소신을 분명히 밝힌 무소속의 양향자 인터뷰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도에 문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이 됐고 정치계에 몸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인물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간에 한 평생을 살면서 특정 시점에 자신의 명성과 운명을 거려야 될 그런 결정적 그런 성붓을 던져야 될 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홍력을 치렀던 바로 탄핵 하에서 국민의 심당에 국회의원 들이 보인 그런 태도도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훗날 역사적 죄가나 공가가 분명히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이 양향자 의원이 아주 분명하게 입장을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정적 그런 선택의 순간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번 보시죠.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을 안 하면 죽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분한테서도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쓴 입장문이 유출되고 나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위 마타도어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것이 뒷통수치기는 일상이고 뒷다리 잡기 어메하기 거짓말 펴뜨리기 별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점잖은 사람은 정치판의 일체에 제가 볼 때는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한 면이 많죠. 마지막의 문장이 양향자 의원의 인생 전체를 다 대변하는 그런 압축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법을 지키면서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마지막 문장이 참 앞건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사적시행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살아나는 방법이 있으니까. 민주당이 금수완박을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신이세력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하나는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 하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위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이고 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마치 재판관으로부터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586 운동권의 강성인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못하면 안 된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가? 대통령 탄핵도 시킨 국민인데 국민을 믿고 가야지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도구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강행을 하겠죠. 2016년에 제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정당이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악한 일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일찍부터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것은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거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소위 금도라든지 한계가 없이 모든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주호님이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갈 잘못을 한 줄은 잘 알고 있는가 봅니다. 정말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박희규 신민입니다. 습관은 신경 쓰면 고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과 성정은 타고나기 때문에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젊은 날 잘못된 사상으로 세례받은 그런 사람들이 50대와 60대가 되더라도 전혀 고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기가 힘든 그런 면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586 운동권이나 좌파 인사들을 볼 때 늘 가져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고쳐가 쓰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다음은 서소망님입니다. 성함이 참 멋있네요. 본인들의 수많은 죄를 덮고자 금수완박이란 끔찍한 우연입법을 만들어도 지은 죄들은 절대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대한민국을 도독들의 소굴로 만들어서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길로 가겠지만 결국은 지은 죄 그대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지금 금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과 586 운동권들의 그런 핵심 세력들은 자신들은 강행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옛사람들이 남긴 소위 인과응보 그냥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냥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한 좀 긴 시각으로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그냥 사람은 뿌린 대로 사는 것이고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그다음에 과실을 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무리수를 절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외다. 우리들은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평생 동안 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반헌법적인 그리고 바로 소위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깡그리 깔아뭉겐 그런 조치들을 법안들을 지금 무리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항상 작동하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문재인용 방탄법이기 때문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을 위한 보호용 방탄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만 아닙니다. 바로 자기에게 남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편에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 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무리수를 강행하는 겁니다.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한 방탄법입니다. 수문장님이 사실 검수완박 자체가 위원이고 내란에 준하는 국가 범죄입니다. 맞는 것이죠. 모든 그런 소위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이든 간에 헌법과 법이 정한 바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오금이 저리는 것 아닙니까 4.15 총선과 관련해서 qr코드 사용을 합리화하는 그런 법을 날치기로 2021년 11월과 10월 12월 사이에 두 건이나 그렇게 통과시킨 대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위에 대법관들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 위에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기 때문에 이렇게 참 좀 먼 시각 긴 시각 넓은 시각을 보면 이렇게 참 하면 안 되죠. 살아가면 사람이 참 나이라는 것이 훈장이 될 수는 없지만 지혜나 지식의 보고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참새처럼 눈앞에 먹임만 쫓아가는 폐가망신한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정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 그리고 그것을 강행하는 민주당 그들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 정상적인 그런 소위 정신상태가 아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더불어민주당 주변에 그동안 비교적 좌파진영을 옹호했던 인물들 가운데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영에 빠져서 끝까지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양식을 갖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들어갈수록 볼만하다. 과간이다. 점입과경. 아주 그냥 그야말로 난장판 속에서도 흥미진지하게 관찰자 입장에서 매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의 연을 두고 있는 한 변호사분이 양홍숙 변호사입니다. 금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감옥 간다는 그런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원의 말에 양홍숙 참여연대 관련 변호사는 나도 들었다. 누구가 그런 말을 했는지 까버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아는 것이죠. 누가 누가 감옥에 갈지 20명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20명은 최소 중에서 또 최소겠죠. 양 변호사는 인터뷰 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당이 결정된 이후에 민주당이 도와달라고 했으나 법안을 보니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양 형자 위원이 금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며 강행 처리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참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거라 믿거나 경찰은 아무래도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임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금수완박부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제가 금수완박 발언했던 20명의 청와대 사람들은 감옥 간다 민주당 측 인사가 누군지 다 까버릴 것입니다. 변호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까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이 마당에 상호신뢰는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는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하는 소식에 민주당은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합니다. 진작 고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진작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쳐 쓸 수가 없느냐 부정선거를 할 정도의 진영이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를 정도의 물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의 부정선거를 저지를 물이니까 4.15 총선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와서 부정선거 시위를 하고 부정선거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3구 대선에서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사람인 것이죠. 그랬으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양 변호사 이야기처럼 민형배 탈당 소식에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 쓸 일이 없을 듯합니다. 고쳐 써기가 힘든 집단이죠.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을 저질렀으니까. 보시죠. 박용진 비교적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자주 하는 박용진 국회의원이 민형배 탈당 꼼수의 민주위원들 잇따라 반기 금수완박 연대 깨지나라는 그런 말 깨지게 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강행하겠죠. 이 사람들은 집요하니까 강행에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적절히 제거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겠죠. 국민 공감되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고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상식이 한 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식뿐만 아니고 불법 부정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몸에 베여 있는 그런 집단인 것이죠. 물론 개중에는 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반헌법적인 것이 완전히 일상 민주적 척절차를 그냥 깨뜨리고 까부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란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죠. 다시 박용진 의원입니다.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임 보임했지만 실패하니까 이제는 민형벽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의 단계를 통과시키려 합니다. 묘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금수완박을 찬성하시는 국민들조차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수완박을 위한 상황논리 비상한 결단의 말은 제가 보기에는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입니다.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강행 등 다 상황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이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에 졌습니다. 영원히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 자제의 규범을 저버리고 절제의 규범을 저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라는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데 획획한 공헌을 지금 해온 집단이 바로 586운동권이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주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야말로 참 최악의 집단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장악을 했냐.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고 도덕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탈취한 겁니다. 내란을 벌려서 권력을 탈취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간 집단인 겁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소영 위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본인 서신에서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당혹스럽고 놀랍습니다.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하고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설득해서 편법을 감행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범여권에 속하는 비교적 젊은 분인 조정훈 의원은 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괴물이 되어갑니다. 조정훈 의원이 검수완박 돌직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586 선배들이 어떻게 우상인지.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고 조정훈 의원의 진심이었다면 세상을 좀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투성인데 뭐가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이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초등학생들한테 설명 가능할까요? 민주주의 국가를 태어나면서 살게 된 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586 운동권 선배들의 반독제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이게 민주 독재입니까? 입법 독재입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성을 통해서 권력을 탈취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막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정훈 이야기처럼 586 선배들이 우상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생을 좀 더 사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편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한 번 다룬 적이 있지만 586 운동권을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을 한 번 여러분들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586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아주 잘 분석한 사람이 캐나다의 맥메스터 역사학과 교실으로 계시는 그런 송재윤 교수가 아주 명쾌하게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정신구조를 이야기합니다. 20대나 50대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주장은 당파성을 갖고 있다는 유물변정법적인 인식론이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계급의 이익의 죄가 되면 제거되어야 된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면 수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이들에게는 절대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게 없는 겁니다.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면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고 합법적인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것을 바로 송재윤 교수가 모든 주장은 당파성을 갖고 있다는 유물변정법의 인식론이 바로 586 운동권들이 20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절대 오르거나 선이 없다는 겁니다. 헌법도 뭡니까?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적이 수당을 정당화한다는 역사적 유물론의 암시입니다. 모든 것은 목적에 부합하게 되면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죠? 악인 것이고 부정의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거짓말, 괴변, 선동, 억지, 요설, 가짜 뉴스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나 절대로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면 모든 것은 합리화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왜 그들에게는 옳은 일이냐? 간단합니다. 좌파 장지직권과 영구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겁니다. 부정선거도 그들에게는 옳은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고 친헌법적인 것입니다. 엄청난 인간들인 것이죠. 인간으로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절대적으로 보편적 가치라는 건 없다. 이익이 되면 중국 한께도 조아리고 뭡니까?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되면 김정은이 한께도 조아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짓을 5년 동안 해온 겁니다. 완전히 그냥 중국에 복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사도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밀거래를 하는 것은 왜 가능하냐? 그들은 모든 좌파 장지직권이 될 수 있으면 뭡니까? 전년병도 이용한 겁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소유약에서 코비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바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고쳐서 쓸 수 없는 인간들이 바로 586 운동권들이고 고쳐서 쓰기야 힘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은 구조의 수인이자 체제의 산물이란 집단주의적인 집체주의적인 결론정이다. 한 개인의 잘못은 체제의 모순, 계급 모순, 문화오류, 제도결합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세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편의 잘못을 감싸일 때는 어김없이 모든 게 체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근현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이 개인의 발견이지 않습니까? 개인, 나, 당신 이게 발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세계모의 의존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586 정치꾼들은 세계사의 흐름에 역행했던 인간들입니다. 1980년과 90년대 구호소리는 분구하고 동국군은 급속히 자유화되고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 김일성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민족해방을 이루겠다는 환상에 빠졌던 집단입니다. 제가 비교적 하기를 좀 일찍 마쳐가지고 27세 때 마쳐서 그 다음에 1987년, 88년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김일성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꿈꿨으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시대를 잘못 읽어도 너무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지금 권력을 부정성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1987년부터 제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인 흐름이란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뭡니까?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586 운동권 저기 기대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퇴장을 시켜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선을 엄청나게 넘어버렸습니다. 그 선을. 무진장하게 선을 넘은 겁니다. 선을. 그들이 넘은 선이 뭡니까? 그들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를 범했습니다.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를 범했습니다. 2017년 5구 대통령선거에서 12%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했고 2018년 6월 2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했습니다. 2020년 3구 대선에서는 사전선거 참가자 수, 사전선거,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5대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들은 넘을 선을 이미 한참 넘어선 겁니다.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용서고 화합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필요한 것은 진상주명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본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13개 여러분들 중구 성동갑에서 양천을까지 실시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극세 부분이 뭡니까? 총조작률입니다. 사전선거 투표자 수의 총조작률이 이만큼 발생한 겁니다. 23에서 23. 홍익표나 진수위의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벗어나서 안 됩니다. 진수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친 것은 23.60%인데 최대한 6%를 넘어서서 안 되는 겁니다. 최대한 보더라도.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감방 안 가겠습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겁이 나겠죠. 후두둘 떨릴 겁니다. 양심은 그래도 조금은 살아 있을 테니까. 이런 나쁜 짓을 안 겁니다. 나경훈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후보에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수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3.94%가 나온 겁니다. 이 수치는 1에서 3%를 넘어서서 안 되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나경훈 후보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3. 마이너스 13.23% 나온 겁니다.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나? 27.17%를 조작한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의 30.43%입니다.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은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이런 짓을 4.15 총선에서 한 겁니다. 이만큼 밝혀졌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다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민주당 검수완박을 강행받침.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을 봅니까? 강행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강행하고 성공시킬 계좌 15%. 두 개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한 94% 정도 됩니다. 반드시 강행합니다.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강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2판 4판인 겁니다. 이만큼 죄를 법원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이대로 갖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12만 명 투표를 했습니다. 87%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청솔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지적하셨네요. 청솔님이.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해서 넘어가면 질이 들어서 그 다음은 무덤덤해져서 죄라고 못 느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청솔님이 어떻게 적의 동조세력 국민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지 참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라우렌 님은 검수완박하려면 이 더럽혀진 국회 입법금 박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무슨 협치의 대상도 아니고 통합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범죄자들인 겁니다. 그 범죄 중에서 공동체 차원으로 범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부정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찰이 자신들의 죄가를 밝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2년간 수사관 이상으로 날밤을 세워가면서 뭡니까? 부정선거를 이렇게 밝혔는데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차라리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냐 집권 5년 동안 그들은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린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상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다 여러분들 그냥 무너뜨리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위원적인 그런 입법행위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변호사 출신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그리고 아주 소신발언을 뚜렷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위원이 인터뷰 내에서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원조 이상민 하다하다 위장탈당 별짓 이렇게 했는데 이상민 위원은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법사위 관사로 배심원제 등 17, 18, 19, 20 한 5선 의원 정도 되겠는데 사법개혁을 주도했고 2019년 때 본인이 변호사입니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사법검찰개혁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내 강행파는 민위원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국민 입장에서 이게 독립운동인가. 그냥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써보고 양형자위원 법사위 배치를 써보고 그게 털어지니까 탈당이란 또 다른 것을 변통한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정당화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정당화한다는 얘기인데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치도 그렇게 등장했다. 수단 방법을 마구잡이로 무시했을 때 골뱅드는 것이 국민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적은 이 부분입니다. 목적을 위해 어떤 방식이든 정당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민주당의 핵심 수뇌부 586의 핵심 수뇌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적 배경이란 것이 본인들이 집권이라든지 도움이 되면 본인들이 죄를 가릴 수 있는 도움이 되면 헌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이상민 변호사시고 한 사선 모의원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렵게 절충한 타혜만입니다. 그것을 또 전면적으로 바꾸자고 하니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때 수사를 맡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선거 싸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번에 검수완박의 핵심인 것이죠.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단 개문 발제하고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증을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큰 조직 작은 조직에 몸받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합법적 절차를. 합법적 절차를 그냥 일단 어떤 기구들 만들더라도 이사회가 있더라도 그걸 그냥 싸그리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통과시키고 다음에 합법화시키는 거죠.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이제 대선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적이 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까지 그 합법이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통령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 절차라는 것이 그 사회는 상당 부분 견고한 하나의 일종의 규범처럼 자리 잡고 있구나. 합법적 절차라는 건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검수 반박도 결국 합법적 절차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때리고 그냥 바꾸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민 의원 주장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행사법 기본체제를 개문발자식으로 하겠다는 조급증입니다. 어떤 것에 조급증을 갖게 되면 평정식을 잃고 사리분별력을 잃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을 못 이루고 고장난 시계테이브에 엉킨 것처럼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부정성을 하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마식한 집단인 거죠.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정신이 나간 집단인 겁니다. 사리분별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부정성을 하겠습니까. 사리분별이 조금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이런 행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런 검수완박법을 임기일 일주일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킬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다들. 분명히 사고가 터질 것이고 본인들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런 어떤 결정적 순간에 정말 판단을 잘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선택의 순간이 됐을 때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만장일치라고 했는지 의원총회에서 보니 상당수 의원이 반대했다. 당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마무리 발언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가 됐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반대하던 의원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뭇거리는 사이에 만장일치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렇지 만장일치라고 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사람으로서 저하고 나이가 5, 8, 6 운동권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완전히 세계가 다른 것 같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법을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폐약질을 했으면 그냥 다 은퇴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뭡니까. 그냥 강제 은퇴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정승을 했으니까 강제 은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이렇게 부정승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승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승을 안 했으면 어떻게 발악하겠습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저는 발악이라고 보거든요. 발악이라고. 왜 발악하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했으니까. 선거를 도덕질했으니까. 지소만이 말씀처럼 부정승거 수사를 해야지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정승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재판을 제대로 받게 해야 선거정의가 실현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베리타스 오디움 파리트님은 어떤 식으로든 악에게 면제부를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악과 악의 부약한 자, 악이 두려워한 침묵한 자, 그냥 비겁자를 같이 처벌한 행위는 진정한 악에게 면제부를 주는 행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악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가장 정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 악에게 면제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멋진 베리타스가 아마 라틴으로 진리라는 뜻일 건데 오디움 파리트는 무슨 말인지 그걸 좀 남겨주시죠. 베리타스 룩스메아가 아마 수울대학교를 상징하는 그런 문장일 건데 그런 걸 다 배운 사람이 제가 나온 학교는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자유정의 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살아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자유정의 진리라는 것은 세월과 함께 다 쓰레기통으로 쳐넣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자유정의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베리타스 오디움 파리트님 멋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